오늘 예배해 오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영광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샌디에고에 있는 성도들이 또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주관이었는데 수확을 많이 거두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날을 정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내가 너한테 추수를 많이 시켜주겠다 그 말이죠 올해 혹 이 단어를 잊어버리신 분은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잡고 한 주간 많은 수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RCA에 있었는데 1,400명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랩논들도 은혜 많이 받았다고 보고를 내서 제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신지가 와가지고 내한테 악수를 청합니다 신지가 와가지고 내한테 악수를 청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네요 뭐 울기도 하고 이랬대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공손히 악수를 받아줬지요 우리 랩논들들 정말 은혜 받고 크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성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RCA의 새 강의가 세 단어를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Nobody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될 우리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이 No Way입니다 바깥에 나가면 길 없는데 우리가 그 길을 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No Way입니다 아무도 안 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현장에 가야 한다 이 세 단어를 바탕으로 이제 서밋, 치유, 은약의 여정 세 가지 말씀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랩논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평생의 은약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스 12장을 중심으로 볼 첫째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라는 단어는 조금 오해하기 쉬운데 이 말은 미워서 벌을 내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조금 벌을 주고 매를 약간 때리는 걸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벌을 약간 주의하죠 그리고 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if a son is going an incorrect path of course the father has to punish the son in order for the son to come and take the right path 그래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오해 하신 겁니다 6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진아들이 아니니라 이래 되면 징계는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누구든지 이 징계를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통받는 것으로 끝이죠 우리는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물론 밖으로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곧 같은 고통으로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그 결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징계는 옆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체요 이 사랑이 없으면 사생하지요 그리고 참 아들이 아니라 말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너희는 이 징계를 경의 여기지 말고 그때 낙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지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때는 계속 기도하고 질문 드려가지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을 고쳐야지요 그러면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딱 만들고 그리고 결국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만들고 축복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만들어지는 길 그게 복음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모든 고난이 결국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아주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줄로 알고 복음을 늘 누리면 되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세상에는 이런 게 없어요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반드시 그리됩니다 그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조그마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언약 딱 잡고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결국은 역전시키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비도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인내의 시간표를 지난 이후에 오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걸 잊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을 정복하는 근세가 있습니다 복음의 배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어떤 일도 반드시 세상의 어떤 일도 축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담대하게 은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면 이건 진짜 역전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약속의 피 하나로 대대로 내려오던 노예의 몽해를 그날 저녁에 벗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왕은 바뀌어도 계속 총리로 남아있다면 이건 왕보다도 더한 역전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한순간에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마 평생 자기 인생에 절대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영적 세계를 체험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모님이 말해요 성교지에 먼저 가 있는 그 성교사님이 자꾸 오라는 거예요 사모님은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자꾸 성교사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아들이 배가 고프다 해도 밥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의 맨날 성교사님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리하다가 어느 날 3개월밖에 못 사는 병에 걸려버렸네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날 짜자고 이제는 죽는다 각오하고 하나님한테 대들기 시작했대요 밤에 죽이시려면 죽이라면서 나를 여기 불러와 이것으로 끝이냐고 여하튼 그날 저녁에 하나님한테 막 대들었대요 그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한마디 딱 했어요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녹아버렸어요 밤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래 났는데 그날 이후로 20년 동안 감기도 한 번 안 했다잖아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폐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는 이거 할 수 없어 치료가 안 되고 잘라내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찍고 이제 수술 때 가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엑스레이 거기에서 다 녹아버렸네 잠깐 그 사이에 다 녹아버리고 수술 때 누워있다가 가라해가 나왔어 어떤 사람이 간 경우가 너무 심해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해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이래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검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초음파는 그냥 누워있으면 되니까 초음파부터 먼저 해라 그래야 돼 그래 초음파 하는 의사가 얘기해 달랍니다 누가 갔나 보다 했냐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초음파 검사하는 거고 그 사이에 막 나와버렸어 전부 다 징계지요 너 와서 내 일을 좀 진짜로 하라고 이런 일을 찾으면 한두 가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문제만 오면 저주하는 것이 생각을 가도록 바뀌도록 그게 사탄이죠 오늘 확실히 딱 근본 끝 결론의 답을 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징계에 불과하다 은약 잡아야 하고 복음 누려야 하고 영적으로 전쟁해야 한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전원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곧은 길을 만들어라 했어요 뭡니까 이게 복음의 길이지 하나님의 길이에요 전원다리라고 했어요 절고 있는 우리 인생을 바라죠 그거 고침 받으라 어떻게 하면 돼요? 곧은 길을 만들어라 끝까지 가는 길이잖아요 아무도 구부러지게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의 권세의 길이죠 그래서 아무도 손 못 대요 그리고 끝까지 가는 길이에요 이런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게 복음의 길이에요 너 이 길 만들어라 그래야 절고 있는 네 인생 고쳐라 이 길이면 너 인생 고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성도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은약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힘만 내면 안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굳게 은약으로 딱 잡고 전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지 않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차첨차첨 계속 문을 여시기 때문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 주위에 이 은약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전달되는 것이 전도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때 허감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는 다리가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고등길이라 했어요 이 길을 내 인생에 세우라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약은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까지 가요 곧어서 아무도 막지 못해 변하지 않아 참 감사하잖아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언약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볼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정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아서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정케 하는 자입니다 여기 말고는 우리를 온정케 할 곳이 없습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온전하고 싶냐 그러면 너 내게로 와야 돼 너 예수를 은약으로 잡아야 돼 그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온정케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이 온정케 되겠죠 그것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인생 전체가 온정케 되겠죠 요한 3서 2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근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님한테 보낸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거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영적으로 잘되면 우리의 범사에 증거가 나타나다 그리고 육신이 강근해지는 겁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영원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 각자 바라보는 것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한계에 있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은 속지 않아요 맞는 줄 알고 열심히 평생을 달려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달려갔는데 마지막에 딱 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 낭패를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이제는 다시 시작해 볼 시간이 없어요 기회도 없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남아있는 지옥을 어떻게 할 겁니까 빛 하나 없는 캄캄한 어두움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설명이 안 되는 그 두려움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시간도 없고 더 기회도 없는 거예요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졌잖아요 우리는 이래야 안 되는 거예요 시시하게 믿어도 예수를 믿는 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주지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되신 이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인간에게 복된 소식은 하나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것까지 되겠냐 이래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건 속은 겁니다 영원한 죄의 저주를 받아 죽어가는 인간 아닙니까 거기서 건져낸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요아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을 것이요 이런 말씀 받았어요 그의 인생은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리고 그 전주에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다 그러나 요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말해라 그게 진리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의 주 그리스도를 은약으로 잡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에 딱 심기를 바랍니다 나를 온전히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나는 그를 믿는다 그가 믿음의 주니까 오직 내 인생을 온전히 할 자는 예수님뿐이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에 심어야 되고 그게 한 주간 내도록 생각나야 돼 그래서 강단이 생명이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은약으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좀 어려운 때 있잖아요 낙심 많이 됩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약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잖아요 이 말은 모든 것 다 아시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스도 은약 잡으면 그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완전히 구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를 은약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실 분이라고 그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내게 주어진 개인 시간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은약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육신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바라보고 은약으로 잡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다시 한 번 새기는 거예요 아주 별 것 아니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에 전문가였던 사람 전부 시대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른 걸 대단히 잘한 게 아닙니다 모세도 다윗도 사도바울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요셉, 다니엘 전부 이 일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여하튼 여기에만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개인 시간 이걸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만일 그 시간이 깊어지면 진짜 역사를 나겠죠 그래서 우리 랩넌트 사실 이 답이 있으면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영적 문제 좀 있어도 괜찮아요 이 답 나다록 인도하면 돼요 이 영적 비밀이 있으면 과거의 모든 문제가 발판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과거의 모든 문제가 오히려 그 일이 없어서 어쩔 뻔했냐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대개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연약하게 믿어도 뭐 간정 한두 가지는 다 있어요 그때 참 그게 없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냐 이런 거 한두 가지는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이 개인 시간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것이 계속 역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특정 분야에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생의 분야에서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복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기가 막힌 게 복음이에요 정말로 이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간단한데 말이에요 이 복음 잡고 있으면 계속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과거의 실수가 오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주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되고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재창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건 역전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통과하면 다시 모든 걸 역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더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깊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을 힘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